골대녀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어. 재미있어요. 너무 재밌더라고요. 연습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. 근데 그거까지는 안 나오니까 연습하고 준비하는 게 확실히 이게 어떻게 좀 약간 빠져있어서. 난 그래서 그 골대녀에서 A급 에이스 선수들하고만 우리하고 만약 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. 재훈이 형 빼고 우리하고 만약 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이러면 재훈이 형 빼고. 넌 지지. 넌 지지. 아 무조건 지지. 너네 세 명은. 너네 세 명은. 거기 가면 쓰레기야. 에이 아무래도. 에이 아무래도. 형. 어렸을 때 그거 샀잖아요. 뭘 샀는데. 넌 지금 말이 되냐고. 일단 몸 싸면서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. 몸 싸움부터 할 생각하고 있어. 근데 그 지금 골대녀 에이스분들은 잘해요. 그러니까 몸 싸움 해도 될 수 있어. 네 잘해요 정말 잘해서. 아마 이 세 분은. 쉽지 않아요. 관상적으로도 쉽지 않고. 아 그러면. 관상적으로도 쉽지 않고. 아 그러면. 아 너무 이렇게 못하잖아. 아 이렇게. 이제 모른지 철드겠는데. 너 선출된 관상이 있다. 네. 축구 못하는 관상이에요. 하하하하하